기다려지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꼭 이 다섯 개 분과 여러분들이 행복이라는 백신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진 모두 모델 위로 올라와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편의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로 시선을 맞춰서 어우 아주 좋아요. 나의 이 부캐 캐릭터를 좋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우 굉장히 우리 정말 캐릭터들이 인상됐습니다.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서입니다. 과달러구는 이름처럼 관심을 블루바이러스의 백신으로 생각하는 분파입니다. 분파 장르 신스틸러고요. 조심하세요. 네. 어우 너무 좋습니다. 이게 진짜 끝이 안 날 것 같네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스틸러로 갑니다. 그래서 자, 보셨죠? 자, 이렇게 지금 저희 그 그 관중들만 모인 저희 분파원들 정말 대단한 그 에너지가 있는 분파원들을 저희가 제가 직접 제 눈으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잘 추수여서 저렇게 영입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지구에 왔는데 어쨌든 좀 안 보이는 감은 있지만 이 안 보이는 이 촉으로 저희가 지구의 블루바이러스를 블루바이러스를 저희가 물리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과달러구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트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인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신스 털이 아니고요? 신스틸러님? 네. 네. 저는 지금 한 3년 좀 지났나요? 네.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활동을 하게 된 이유가 조금 전에서 말씀하신 그죠. 최 제작자님이 워낙 젊으시고 생각도 정말 좋으시고 패기도 있으시고 모든 진취적으로 모든 걸 제가 정말 모든 마인드를 제가 반하게 돼서 이렇게 또 활동을 하게 됐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우리 아바타 쇼를 통해서 또 다른 모습을 오랜만에 나온 거지만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조금씩 제가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